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니트 보입니다 오늘은 요르문 키움과 웬디산범의 배틀과 신비아파트 수상한 의뢰 4화에 나온 강씨와 금대진 장산범을 합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르문 키움과 웬디산범의 배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배틀! 얼음 숭고 딸타! 학교가 끝나고 강림이는 강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힘에 밀려 강림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넘어진 강림이를 향해 다시 공격하는 강씨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는 강림이 하지만 강씨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강림이는 불로 공격을 하지만 강씨는 전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당황한 강림이 그때 뒤에 나타난 무식이는 강씨가 공격합니다 무식이가 공격당하기 직전 금대지가 날아와 강씨를 덮칩니다 금대지의 공격에도 바로 일어난 강씨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도망을 칩니다 그럼 오늘 싸운 강씨와 금대지를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스타트! 배지강씨가 탄생하였습니다 금대지의 힘과 강씨의 강철 같은 몸으로 돌진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무식이는 부적이 떨어진 강씨에게 공격을 받지만 강림이가 다시 한번 강씨와 싸웁니다 강림이는 운임을 다해 강씨를 공격합니다 강씨가 자동차를 들어 강림이에게 던지며 반격을 시작합니다 강림이는 공격을 던지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우식이는 본인만이 강씨를 퇴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리와 강림이를 도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강씨에게 돌진하는 강림이 장산범을 소환하는 하리 장산범은 강씨를 공격하고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림이도 나무를 소환해서 강씨를 붙잡습니다 우식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씨의 이마에 부적을 붙여 봉인합니다 그렇게 강씨는 다시 봉인되어 땅속에 놓치게 됩니다 저번에 합체한 강씨와 장산범의 합체귀신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산강씨, 경찰 같은 머리카락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씨 삼형제가 탄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신비아파트 수상한 노래 5화에 나오는 귀신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안녕